지긋지긋하다 진짜. 언니도 나 때문에 고생 그만하고. 얼른 다른 와따. 너 집. 집이 어딨어. 너 같은 애들 많이 봤는데. 저거 막 슬쩍하고 그러지 말아. 한두 번이 아니잖아 민아야. 아니 영훈 씨는. 그 사람 자살할 사람 아니에요. 누구시죠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양산경찰서 강력위반 택행입니다. 참고인 조서 받으러 새해 한번 들어오셔야겠습니다. 야! 머릿속에 질러서 죄를 다 못 있었어. 장수야 미안했고 엉망스러워. 고마웠다. 그 캐릭터를 딱 만들어서 메소드 딱 해가지고 정신과 상담 진짜 받아보고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. 완전히 있으지. 경윤선배. 좋아. 뭐 스트레스되면. 뭔가 달라요. 복싱이 좀 인기가 많이 없잖아. 오랫때는 그냥 복싱이 최고였어. 그래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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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